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오늘은 로켓이 새롭게 내놓은 헤드셋 심플웨어를 들고 왔습니다. 외형이 범상치 않은 제품인데요. 마이크 탈부착 방식 또한 독특합니다. 보통은 이어컵 아랫부분에 부착을 하는데, 이 제품은 옆면에 부착을 하는군요. 마이크를 위로 올리면 꺼지고 내리면 켜집니다. 걸리는 느낌이 총 3군데인데, 그 중에서 중간을 기준으로 서는 상태가 바뀝니다. 마이크 지향 패턴은 단 방향이라고 하는데요. 주변 소리를 어느정도 걸러내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. 다음은 음악을 재생해보겠습니다. 주변 소리를 제거하는 성능이 꽤 훌륭한 편입니다. 소프트웨어에서 노이즈 게이트 한계값을 액티브로 바꿨을 때의 이야기이며, 이 메뉴를 비활성화하면 주변 소리가 꽤 크게 녹음됩니다. 게임을 즐기는 분이라면 이 메뉴를 활성화한 채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 음질 자체는 왜곡이 느껴지긴 하지만, 의사전달은 또렷하게 되는 편입니다. 목적에 맞는 설계가 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. 끝!